자 여러분 두 번째 시간은 챕터2의 행정과 환경 파트부터 문제를 점검하고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는 시장 실패나 정부 실패를 중심으로 인원의 형태가 설정되어 있어요. 이쪽은 출제, 빈출의 형태가 A급 자리가 집중되어 있죠. 그래서 시장 실패의 원인을 묻는 것들, 첫 번째. 두 번째는 정부 실패의 원인. 그리고 세 번째는 민영화, 민간화 관련된 내용들, 그런 식으로 문제 형태에서 그룹되어 왔습니다. 자 문제 1번 파트부터 좀 보겠습니다. 다음 중 시장 실패의 원인과 그 대응으로 옳지 않은 것. 1번에 공공재는 무임 승차의 가능성이 있어 조세를 거둬 정부가 제공한다. 2번에 규모의 경제로 인한 독점 문제를 공기업이 공급한다. 3번에 자연 자원은 소유지 설정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4번에 액세의 비율성이 발생할 경우 민영화와 규제 완화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쉽게 답이 나왔죠. 답은 4번이죠. 액세의 비율성은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부 실패당되는 내용입니다. 정부 실패, 민영화와 규제 완화를 토대로 해결 가능한 건 맞아요. 정부 실패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시장 실패, 정부 실패의 문제들은 문제가 일단은 여러분들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시장 실패의 근본적 원인을 묻는 것들. 그게 한 문제고. 두 번째로 뭐냐면 시장 실패하고 정부 실패를 섞어서 찾는 문제 형태가 한 문제입니다. 보통 그렇게 나왔어요. 물론 여기다 하나 추가시키면 시장 실패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식을 묻는 것들. 그 형태까지도 숙제해서 가져가야 되겠지. 여러분 근본적 원인은 바로 뭐야. 개인의 지나친 이기성의 축으로부터 지금 얘기한 시장 실패 자체가 등장했고. 이러한 개인의 지나친 이기성 자체를 대표하는 이론들까지도 숙제해서 가져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공유지의 비극이란 말 아니죠? 가져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죄인의 딜레마. 이 죄인의 딜레마를 달리 얘기할 때는 죄수의 딜레마라 해도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구명포트의 윤리적 배반. 그 다음에 치킨게임. 또 다 지금 얘기한 식으로. 개인의 지나친 이기성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이론들이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형태에서 공유지의 비극은 하나 가져갈 게. 이 공유지의 비극을 얘기한 학자까지도 과거에 물론 군문 문제는 아니지만은 이게 이제 구급 문제. 국가직 공무원 시험 출제. 학자를 다른 사람 집어넣고 고른 문제 형태가 등장을 했죠. 그래서 공유지의 비극 자체는 할덴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지. 할덴과 바덴이라는 사람이 1967년도 사이언스 학술지에서 공유지의 비극을 여러분 최초로 기재를 합니다. 기재를 했다. 가져가야 되겠고. 그리고 별도로 가져간 게 공유지의 비극 자체에 대한 할덴의 해결 방안. 해결 방안. 해결 방안 자체를 얘기할 때는 제일 먼저 얘기할 때는 정부 개입 방식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할 때는 자발적 협상을 얘기했습니다. 협상. 이 자발적 협상 자체는 코어즈 정리를 인용해서 얘기하거든요. 인용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개인의 양심. 근데 개인의 양심 자체는 너무 지나치게 이상적이다. 이상적이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얘기한 게 바로 자발적 협상. 이걸 제도를 통하는 협상이라고도 얘기하고 자발적 협상이라고도 얘기하죠. 이게 출제에 한 번 또 나왔었어요. 그래서 고통점 축제에서 가져갈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지장 실패, 정부 실패를 지금 이 문제처럼 섞어서 고른 문제 형태가 한 문제입니다. 내용 좀 가져가야 되겠고. 이 지장 실패된 정부의 대행 방식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지장 실패를 대표하는 것들은 불안전 경쟁이 들어가는 것들은 불안전 경쟁이 있고 자연 독점이 있죠. 그리고 공봉제가 있겠고 그리고 외부 효과 이 외부 효과를 빼버리고 외부성에도 상관이 없겠죠. 그리고 더한 게 정부의 비대칭. 정보의 불균형, 정부의 비대칭. 다 같은 팬들이죠. 그리고 경기 침체. 이 경기 침체, 실업의 증가, 인프레. 여기 다 들어갑니다. 경제의 불안정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소득 배분의 불공정성. 사실 소득 배분의 불공정성은 경제학에서는 시장 실패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의 형태로 해석을 합니다. 한계의 형태로 해석하고 이걸 별도로 좀 가져가. 이걸 여러분들 전상경 교수라고 경원대학교가 과천길대학으로 명칭이 바뀌었죠. 거기에 전상경 교수가 쓴 책에 이걸 시장의 외제결함이라고 소개해놓으세요. 시장의 외제결함. 외제결함의 형태. 그래서 그 책을 인용해서 출제. 지금 여러분들 군무원 문제가 2020년도부터 문제를 공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군무원 문제의 출제가 대학 교수한테 의뢰를 했든 아니면 자체 출제했든지 그게 명확하지 않았으나 문제를 공개할 때는 아마 현직에 있는 행정학과 선생님들한테 문제에 의뢰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현직 교수님이 문제를 낼 때는 일반적으로 많이 현직 교수님 사이에 회제가 되는 책도 있을 거야. 그 책을 갖고 문제에서 발췌해서 문제를 내는 경향이 많이 있죠. 많이 있고 그리고 기출문제 자체를 분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기출문제의 출제는 기출문제 자체를 여러분들 주거 기출문제 형태에 근거한 문제 형태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기출문제 없이 문제 형태를 출제해달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출제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어디다 하는 게 발표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출제 의뢰를 받으면 이 문제 자체가 어디에서 출제를 의뢰한 건지 그건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나중에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입법고시라든가 5급 공채 같은 경우에는 출제를 받으면 여러분들 출제가 어딘지는 알 수 있으나 지금 얘기하는 식으로 7, 9급 공채 그리고 각종 공기업 공채 같은 경우에도 행정학이 들어가는데 출제를 의뢰를 받으면 어디다 하는 것은 안 나와요. 여러분들 어디다.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한 식으로 기출문제 형태를 주어지고 문제 형태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출제위원으로 선발됐다 그러면 나는 문제를 어떻게 낼까요? 그냥 막 못 냅니다. 왜? 기출된 문제 형태를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군문 문제가 2020년도에 기출됐으니까 2020년도에 기출문제 형태를 많이 참조할 기원성이 크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1990년도 문제 이런 것들은 보지 않겠죠. 벌써 1990년도하고 2021년도로 벌써 세월이 30년 아니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실 문제를 분석할 때도 최근에 문제 분석하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유리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군무원 문제하고 공무원 문제하고 이걸 여러분들 다 달리 볼 수는 없어요. 출제하는 분들이 동일 영역에서 연관한 선생님들이 출제를 하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분석할 때는 지금 군무원 기출문제 분석도 중요하고 그리고 공무원 기출문제도 함께 분석해 두는 것이 고득점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제 군무원 기출문제를 무조건 분석을 해야 되겠고 공무원 기출문제도 여러분들이 여유가 있으면 분석해 두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하여간 이것이 지금 얘기한 시장 실패를 대표하는 건데 그럼 일단 정부의 대응 방식이 있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묶어서는 별도로 가지고 해야 돼요. 경기침체는 정부의 재정정책을 토대로 정부가 개발합니다. 재정정책. 그렇죠? 소득별문의 불공정성은 정부의 사회보장정책. 사회보장정책을 토대로 정부가 기입을 합니다. 기입을 하는데 나머지 형태들 이것들 있죠. 불완전 경쟁에서부터 정부의 비대칭성까지는 이렇게 좀 나눠서 봐두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공적 규제 방식이 있고 그리고 공적 공급 방식이 있고 시장 유인 방식이 있죠. 그래서 불완전 경쟁은 공적 규제 방식이고 자연독적은 공적 규제, 공적 공급 방식이고 공공제는 정부가 대신 공급하는 공적 공급이고 외부 효과는 공적 규제 방식이나 시장 유인적 방법을 활용을 하겠죠. 정부의 비대칭성은 공적 규제이든가 정보 공개를 유인하는 시장 유인을 공적 유도라고 대기합니다. 방식을 토대로 정부가 개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부가 개입하는지 개입하는 형태까지도 정리를 해두셔야 합니다. 그렇게 숙지에서 가져가시고 자, 여러분들 1번에, 3번에 자연 자원은 소유지 설정이 나왔는데 이걸 재산권 설정이라고 대기합니다. 아까 제가 할덴이 얘기한 거 세 가지 방식 얘기했죠. 하나는 정부 규제, 두 번째 자발층 협상, 세 번째 나온 게 양심. 이 자발층 협상 방법을 얘기하는 게 바로 뭐냐. 재산권 설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지 가운데 이건 네 땅, 이건 내 땅으로 하고 협상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소유권 설정, 재산권 설정이라고 대기하죠. 그래서 지금 얘기한 이 3번 표현은 자연 자원은 공의지이고 그래서 공의지 비극에 대한 여러분들 할덴의 방지 방법에서 얘기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2번은 좀 전에 7번에 정리한 내용이 그대로 가져갔으면 되겠고 일본의 공공제는 공적 공급 방식이 아니야. 일본의 정부가 제공 끝에 공적 공급을 얘기하는 거야. 답은 4번입니다.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자, 문제 3번을 또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중 시장 실패의 원인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나왔어요. 자, 불안정 경쟁 맞죠? 공공제도 맞죠? 외부 효과 다 맞네. 정답은 당연히 4번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거 봤으면 여러분들 넘겨서 4번 문제를 또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정부 실패의 유형으로 보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이렇게 나왔어요. 이번에 파생적 외부 효과, 이번에 비용과 수익의 절연, 3번에 정부의 불안정성, 4번 나온 게 권력의 편절이라는 불평한 여러분들 분배로 왔는데 자, 이건 문제에 좀 결함이 있습니다. 결함이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이 문제는 지금 기출문제 형태로 나왔다 그러는데 이 기출문제가 완벽하게 보건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공무원 구급 문제에 한 번 나와서 굉장히 문제에 대한 서랑설레의 얘기가 많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3번에 정부의 불안정성은 정부의 비대칭을 의미하는 거야. 정부의 비대칭은 보통 시장 실패로 파악하고 있으나 정부 실패 현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최병선 교수라고 여러분들 정부 규제론, 국내 서울대학교 교수고 국내에서 규제 파트는 최고의 권위자인데 이 양반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얘기한 정부 실패의 원인에 정부의 비대칭 자체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도시 개발 지역의 공무원과 공사 직원들 자체가 정보를 미리 빼내가지고 여러분들 땅을 매입하고 점유하는 형태 같은 행정 부편상이 발생을 했죠. 이건 발음 보다? 정보 자체를 지고 있는 공무원, 한쪽에서 정보를 자각하다 보니까 각종 문제점을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의 국토개발 담당 국장이다. 그럼 어느 지역이 개발 예정 지역인지 사실상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그럼 그 정부를 이용하여 나의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도 하고, 그렇죠? 건설업자한테 정보를 팔아먹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부의 불안정성이나 정부의 비대칭은 사실 이것은 시장 실패, 정부 실패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4번 문제는 문제가 좀 결함이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단, 객관직 시험이니까 만약에 1번, 2번, 3번, 4번이 위해서 멍땅 다 정부 실패야, 보기 나온 게 그럴 때는 3번으로 가져가세요. 다시 한 번, 1번, 2번, 3번, 4번이 다 정부 실패다. 다 정부 실패예요. 그럴 때는 정부의 비대칭, 정부의 불안정성 자체에다가 답을 체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번 좀 여러분들이 밑에 있는 해설도 약간 좀 뭐 정부의 불안정성은 감초적인 특성 나왔는데,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보 자체가 불안정하다고 해서는 정부가 미비하다고 표현이고 그러니까 같은 맥락으로 봐두셔야 되겠고 이렇게 나올 때는 답의 형태가 아까 얘기한 식으로 출제를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출제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는 답의 형태가 약간 좀 가변 속을 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비대칭은 시장 실패, 정부 실패에다가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나 지문에 몽땅 다 다른 것들이 정부 실패에 나왔다. 그럴 때는 정부의 불안정성, 정부의 비대칭을 정부 실패로 파악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어쩔 수 없이 3번으로 가져가서 정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자, 그렇게 좀 정리됐으면 6번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정부 실패의 원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이렇게 해놨어요. 1번의 규제의 철폐, 2번의 정치일의 근시한적 결정, 3번의 권력과 특기에 따른 분배의 불평등, 4번의 정부 독점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 있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너무 실패나왔죠. 규제 철폐를 얘기할 때는 정부 실패를 해결하는 방법이죠. 왜? 큰 정부 자체가 권력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남용하고 각종 문제점을 야기하죠. 그러니까 정부 실패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큰 정부는 항상 여러분들 권력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뭐야? 규제입니다. 규제. 그러니까 규제의 강화 이런 것들이 바로 정부 실패의 원인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규제 철폐를 얘기할 때는 정부 실패의 극복 방안이지 정부 실패로 볼 수는 없다고 표현입니다. 그렇게 내용 좀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이제 넘겨서 문제 8번을 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제어가 민간하네요. 민영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번에 면허 방식. 경쟁이 약하면 이용자의 비용 부담이 과정하게 될 수 있다. 일본 자체를 우리가 특허권을 부여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독점 판매권을 인허가 해주는 걸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식으로 경쟁이 약할 때는 과점도 발생할 수 있겠고 독점도 등장할 수 있겠지. 그래서 1번 표현은 맞다고 봐야 되겠고 바우처는 소비자가 재화의 선택권을 갖다. 맞죠 여러분들? 왜? 바우처를 얘기할 때는 식품 구매권, 구매권을 정부가 대상 집단한테 나눠주고 그럼 대상 집단 소비자를 얘기할 때는 구매권을 갖고 여러분들 상점을 선택하는 거예요. 쌀 구매권이다 그러면 쌀 파는 가게 여러 개가 가운데 하나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소비자가 재화의 선택권 갖는다. 그 표현은 맞죠. 3번의 보조금. 신축적 인력 운영이 가능하고 서비스 소질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크다. 보조금 방식 자체를 얘기할 때는 서비스의 성격이 기술적으로 많이 복잡하다 보니까 서비스의 구축인 요건을 명시하기가 쉽다 어렵다. 서비스의 구축인 요건 자체를 여러분들 명시하기가 어렵거나 예측이 어려운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보조금 방식이에요. 그래서 3번의 신축적 인력 운영이 가능하고 서비스 수준 개선하는 데 효과가 크다. 그건 여러분들 왜 서비스 수준 자체가 복잡하고 측정도 어렵고 예측도 어렵다. 그래서 수준 개선한다. 그 표현은 잘못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3번 표현은 잘못됐고. 4번의 자주 활동은 정부 서비스 생산 업무를 대체하기보다는 보호자는 성격이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자주 활동 자체는 수혜자하고 공급자가 동일 집단에 기속될 경우 사용하는 게 자주 활동이고 보통 주민 순찰, 아파트 순찰하는 것들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순찰 활동은 정부도 경찰력을 동원해서 순찰 활동도 하죠. 그런데 주민 자치 여러분들 경찰제를 만들어서 주민 순찰대를 만들어서 스스로 순찰하는 것은 정부 경찰의 순찰 업무를 보조라는 역할도 수행해야 하죠. 그래서 4번 표현은 맞다고 봐야 합니다. 민영화 방식에 관한 내용들 좀 숙지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 9번을 또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화의 한 방식인 바우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공급자는 소비자에게 제아미 서비스를 공급하고 바우처를 받고 정부에 바우처를 제시하여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지불 받는 방식이다. 이번에 전자바우처는 바우처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거에 기여한다. 그 4번의 식품 이용권은 개인에게 쿠폰 형태의 구매권을 지급하는 방식. 4번의 노인돌봄 서비스, 장애인활력보조 서비스 등은 종이 바우처의 대표적인 운영 사례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정답은 4번이네. 노인돌봄 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 2007년부터 전자바우처를 토대로 전자카드를 지급하고 있죠. 그래서 정대병태는 몇 번? 4번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민영화 방식에서는 민영화에 일반적인 유형도 있어요. 계약의 민간의 탁부터 자주 활동까지 쭉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 민영화의 방식에 대한 개념들 이런 것들 자체보다는 사바스가 파악하고 있는 재화의 생산과 공급의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 문제화시킨 경우도 요새 많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요새는 생산자 그리고 공급 결정자 요 공급 결정자를 배열자라고도 얘기합니다. 배열자라고 출제에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공급 결정자 배열자라고 같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정부냐 민간이냐 정부냐 민간이냐 그래서 이것을 정부 공급형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것을 민간 위탁형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민간이 공급 결정자가 되고 정부한테 좀 생산 좀 해야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정부한테 위탁했다. 정부 위탁형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민간 공급형에 들어가죠. 그래서 최근 문제의 형태는 이 형태를 묻는 것들이 출제에서 많이 나왔어요. 이 정부 공급형을 대표하는 것들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발 행정형이 있고 또 하나 책임 경영형이 있죠. 이 두 가지 용어로 나눠서 얘기하고 이쪽에 민간이탁형 자체를 대표하는 것들은 계약에 의한 민간이탁 그리고 여러분들 보조금 방식 그리고 면허허가 프랜차이즈 이게 민간이탁형 자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겠고 민간 공급형을 대표하는 것들이 뭐가 있냐 바우처 들어가죠. 그리고 들어가는 게 뭐가 들어가요. 이게 자원봉사 그리고 자조활동 그리고 시장에서 이루어진 활동 이게 민간 공급형이야. 그리고 이 민간 공급형을 공급에 의한 민영화 그리고 상대방의 민간의 특형을 생산에 의한 민영화라고 한다.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 보고 있는 교재도 이 형태가 나올 거야. 시대고시의 이론서를 보든지 시대고시 이론서가 아닌 기타 공급원 수험서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 형태가 나오는데 이게 최근에서 문제가 많이 반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형태가 민간이탁형이 아닌가 민간 공급형이 아닌가 공급의 민영화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문제 형태가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꼭 보고 정리를 해두셔야 합니다. 자 그럼 그건 일단은 제가 7, 8에 그림 하나 그려놨고 그 다음에 민간, 민자유치 방식 자 거기 여러분들 10번 문제를 보세요. 자 민자유치에 관한 내용들은 가끔 툭툭 문제의 형태가 등장하죠. 그래서 옳은 것만을 골라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기업본의 BOT 방식으로 왔는데 자 BOT 방식부터 보겠습니다. 민간투자기관이 민간자본으로 공공실을 건설하고 B는 빌리아. 그러니까 민간자본으로 건설하고 자 그 다음에 T는 트랜스퍼 이전됩니다. 뭐가 시설 완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정부한테 이전합니다. 대신 민간투자기관이 오퍼레이트 일정 기간 시설을 운영하여 오퍼레이트 투자비를 훼손하는 방식 기업본 맞는 표현입니다. 자 니은 번 나온 거 보자. BOT 나왔는데 자 BOT 민간투자기관이 민간자본으로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자 거기 맞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시설 완공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민간투자기관이 소유권을 가지고 여러분들 직접 운영하여 투자비를 훼손하는 방식이 나왔는데 이건 여러분들 BOT가 아니라 지금 얘기한 니은 방식 자체는 BOO로 바꿔야 합니다. BOO. 거기 디귿볼에 BOO 나왔죠. BOO를 얘기하는 거고 디귿볼에 BOO라는 거 보세요. 민간투자기관이 민간자본으로 공공시설을 건설 그러니까 빌드마치 여러분들 그 다음에 시설 완공 후 일정 기간 동안 민간투자기관이 소유권을 가지고 직접 운영하여 투자비를 해소한 방식 해소 다음에 그 다음 나온 거 기간 만료 시 소유권 이전 밑줄 이게 맨 끝에 BOT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거는 끝에 보세요. 이렇게 BOT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여러분들 디귿의 설명에서 두 번째 줄 끝에 기간 만료 시 소유권을 정부한테 이전한다 이게 트랜스퍼 이전한다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디귿볼은 BOO 아니라 BOT죠. 그러니까 니은하고 디귿은 바꿔야 합니다. 바꿔야 되겠죠. 1분에 BOT 방식. 민간투자기관이 민간자본으로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완공 후 소유권을 정부에게 이전하여 정부가 소유권과 운영권을 가지고 대신 민간기업에게 거기 여러분들 보세요. 리엘은 엘라시가 리스제롬들. 그래서 민간투자기관한테 임대료를 지급하도록 하여 투자설들을 해사롬 방식이 BOT 방식. 맞는 표현이고 BLT 방식은 민간투자자본으로 건설한 공공서를 정부가 사업을 운영하며 민간에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 정려 시점에 정부가 소유권. 맨 끝에 티놨잖아요. 소유권을 이전하 방식. 그거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니은하고 디읓을 제외한 기역, 니을, 미음. 이것이 맞네요. 정답 몇 번? 1번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유의할 게 이 다섯 가지의 민자투자 방식 가운데 출제가 가장 높은 것을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BTL 방식이 출제 빈도가 가장 높아요. 그래서 특히 BTL 방식에다가 그 리을번에다가 화살표해 놓고 비수익적 사업적으로 쓰여요. 비수익적 사업. 비수익적 사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것이 BTL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양로서비스, 양로를 운영하는 것들, 그리고 공공임대, 주택에 대한 지금 얘기한 민자투자 방식을 쓰는 것이 BTL 방식입니다. 일단 비수익적 사업이에요. 비수익적 사업에 대해서 많이 활용되는 게 BTL 방식이다. 이 정도 가져가시고. 이건 여러분들 영어에 관한 지문만 그대로 앞글자만 따서 본인 것으로 만들어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BOT는 빌드, 오퍼레이트, 트랜스퍼. 민간의 자본으로 건설해서 민간이 운영해서 투자비를 회사하고 난 다음에 트랜스퍼, 소유권을 정부한테 이전하는 방식. 이런 식으로. BTO 방식. 민간의 자본으로 빌드, 건설하고 건설되고 난 다음에 안 공기의 소유권이 정부한테 넘어가고 대신 민간이 일정 기간 동안 운영해서 투자비를 회사하는 방식. 그런 식으로.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영어 단어 갖고 하나하나 체킹해서 본인 것으로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자, 그거 봤으면 여러분들 11번 문제를 또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화에 대한 문제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건 이렇게 나왔어요. 이번에 공공성의 침해, 2번의 서비스 품질의 저하, 3번의 경쟁의 심화, 4번의 책임성 확보 나왔는데 여러분들 민영화에 대한 가장 옳지 않은 건 나왔는데 정답은 여러분이 경쟁의 심화 자체를 민영화의 문제점으로 볼수록 없겠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민영화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의 형태로 가져가시고 특히 문제점의 1번과 2번과 4번은 꼭 숙지해서 내용을 가져가셔야 합니다. 1번과 2번, 4번. 특히 일본의 공공성 심의하고 책임선과 연상 두 가지 정책 정도는 민영화의 대표적인 문제점에 들어간다고 본인 것으로 만들어 갔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거 봤으면 어디를 보냐 하면 1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 시민사회와 행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현대적 의미의 시민사회는 민주화와 시장 실패에 대처하려는 노력을 통해 부활하였다. 2번에 시민사회는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의 영향력을 행사한다. 3번에 시민사회 활동을 대표하는 NGO의 특징은 비정부성, 비영리성, 자발성 등을 둘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에 시민사회는 정부와 시장의 기능을 보완하여 서비스를 재활용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정답은 당연히 여러분들 1번이죠. 현대적 의미의 시민사회는 민주화와 더불어 시장 실패보다는 정부 실패에 대처하는 노력으로 부활된 것이 바로 시민사회에서. 그래서 1번 표현은 잘못됐습니다. 내용 좀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물론 NGO의 등장 배경은 시장 실패, 정부 실패를 다 극복하기에 등장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파악하고 있는 시민사회 등장 자체를 얘기할 때는 시장 실패보다는 정부 실패 현상으로 좀 보고 내용의 형태를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에 끝장 이론에 보시면 1번, 2번, 오른쪽에 3번 NGO의 특징이 나와요. 그 특징에다가 별표해 두시고 다섯 가지 형태가 쭉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적 영역의 조직이다, 두 번째 공식적 조직이다, 세 번째 비용리고 자발적 조직이고 공익을 추구하는데. 특히 1번에 사적 영역 조직이라는 것은 공조직이 아닌 사조직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름하고 혼동을 많이 하는 게 이번에 공식성을 지닌 조직하고 혼동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공식적 조직은 맞지만 사적 조직입니다. 공조직은 아니다, 그 편입니다. 축제에서 가져가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에 사회적 자본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사회적 자본을 좀 정의를 하겠습니다. 16번을 보세요. 다음 중 사회적 자본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사회적 자본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누적 강화시키죠. 감소가 되는 게 아니죠. 1번 잘못됐고. 후쿠야마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신뢰 자체의 중요성을 강조한 대표적인 학자 가운데 하느라고 얘기했죠. 2번 맞고. 3번에 개인의 네트워크라 결사체에 내재되는 공공적 자원. 4번에 정부의 개입 없이도 공동 문제 해결 가능케 하는 것. 사회적 자본 맞죠. 사회적 자본 자체를 얘기할 때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간들 간의 협력을 가능케 하는 사회적 조건이나 사회적 구조를 사회적 자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회적 자본의 유형은 뭐가 있는지 그 유형을 좀 가져가셔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서비스 연계망 들어가죠. 그리고 공유하는 규범 들어가죠. 또 뭐가 들어가요? 신뢰 들어가죠. 신뢰, 트러스트, 공동 지식, 이거 다 사회적 자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회적 자본은 순기능과 역기능을 묻는 것들도 가끔 등장하기 때문에 그 형태들도 교재를 토대로 정기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거 봤으면 어디를 보냐 하면 여러분들 2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대리정부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익혀 나왔어요. 자, 1번에 정부의 왜곡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2번에 분권화 전략에 의해 좌우래의 낭비와 남용을 줄일 수가 있다. 3번에 대리정부의 형태가 다양하므로 행정관리자의 전문적 리더십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4번에 시민 개개인의 행동이 정부 정책의 성과를 결정하기 때문에 높은 시민의식하에 대리정부에 대한 시민의 통제가 중요하다. 자, 여러분들 분권화 전략 해서 여러분들 2번 나왔는데 분권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은 맞지만 중앙정부로부터 특정 분야에 대해서 대리정부가 이간받은 임무를 제대로 수행 못할 때는 오히려 여러분들 문제점을 발신시키고 비용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해석을 이렇게 해왔네요. 대리정부가 이간받은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생기는 오류를 교정하는 데 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전의 낭비라 남용이 아니라 오류 비용의 증가라고 하는 문제점을 가져왔다. 그런 것까지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이건 여러분들 대리이론을 배웠죠. 조직경제학파트에서 주인 대리관계. 국민과 공무원 정부와의 관계는 공무원과의 관계는 계약에 의하여 여러분들 주인 대리인 관계가 형성됐고 대리인 관계 자체에 근거한 정부 역할 자체를 이행하는 것도 제리정부가 들어가는 거고 또 하나 정부가 민간한테 위탁했어요. 그럼 정부가 주인이고 민간 자체가 정부를 대리해서 하는 대리정부가 되기도 해야 하죠. 그래서 주인 대리이론 자체를 국민과 국가의 관계에 근거한 게 아니라 정부하고 민간과의 관계에 근거하여 지금 얘기하는 식으로 대리정부를 얘기해요. 정부와 민간과의 관계 정부가 주인이 되는 거고 계약을 토대로 민간 자체가 정부 역할을 대리해야 할 때 이때 민간을 대리정부라고 언급을 하죠. 그렇게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2강에서는 파트 2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3강 때는 행정위청하는 가치 파트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말씀하시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